안녕하세요 대니얼입니다 오늘은 코닥 미니샤 콤보 3 레트로 리뷰 시간입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 추천할 때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제품 중에 하나 이구요 가격은 139,000원 입니다 이 가격대에 카트리지 10매짜리 6개가 기본 제공되는 패키지 이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서 언어 그 다음에 흑백 컬러 플래시 필터 타이머 테두리 입구 없구의 설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7인치 디스플레이 액정을 통해서 메뉴 기능 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후 미리보기 이미지도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인쇄 매수는 동시 최대 5매까지 사진 인하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설정 하신 다음에 인쇄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인쇄가 되는데요 아 코닥 미니샷 콤보 3 레트로에는 코닥에서 자체 개발한 포 패스 염려 승화형 인하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어 이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하지가 인서트와 아웃풋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왔다 들어갔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4단계의 인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사진은 다른 폴라로이드 나 즉석 화면 처럼 흔들 필요도 없구요 햇빛에 노출돼서 화학 작용으로 사진이 안착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코팅까지 돼서 지문이 묻어나지 않는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셀피 촬영을 위해서 렌즈 옆에 미러가 있습니다 그 미러를 통해서 사진 구두를 잡고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포어패스 인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번째는 옐로우 컬러가 먼저 인화가 되구요 그 다음 잉크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이 마젠타 컬러링 작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붉은색 계열의 컬러에서 RGB 단계를 거치게 되구요 마지막이 시안 그리고 네번째가 바로 코팅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 프린팅 작업과 마지막 네번째 단계인 코팅 처리까지 되면 완벽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기다릴 필요도 없구요 바로 출력된 사진을 만져도 지문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3인치 사이즈의 즉석 사진을 혼자서 쉽게 촬영할 수 있고 셀카 촬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그 다음에 아나로그 사진을 촬영하는 재미까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필터 효과를 사용하면 다양한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구요 지금 같은 경우는 흑백 사진을 촬영한 건데요 흑백 사진의 테두리 없음 설정을 한 사진 결과물인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다른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제품에 비하면 훨씬 사진 퀄리티가 좋습니다 물론 고성능의 DSR 카메라를 출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즉석 카메라 수준에선 되게 좋았구요 그 다음에 코닥 인스턴트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다음에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페어링해서 다양한 원격 제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애플, 아이폰 모두 설치할 수 있구요 자동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모드에서 연결해 주시면 빠르게 연결해서 그 다음에 어플 실행하면 됩니다 카메라 기능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코닥 미니샷3를 통해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코닥 즉석 카메라를 포토프린터로 활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쇄 매수는 동시에 인쇄 매수는 5매구요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을 편집한 다음에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에 촬영한 사진을 인쇄하는 건데요 이 부분들 마찬가지로 포토프린터로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원격 제어 부분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것도 말씀드리겠네요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1대1 사이즈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셔터 기능은 원격 촬영 기능입니다 말하자면 스마트폰이 카메라에 리모컨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스마트폰으로 리모컨처럼 원격으로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편집을 한 다음에 바로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코닥 미니샷 콤보3 레트로는 굉장히 사진 촬영에 있어서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지금까지 대니얼이 직접 사용해 본 촬영 후기였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